지리산에는 케이블카 설치 계획만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당장 산악열차가 시범 운행될 예정이고, 또 국도를 연결하기 위한 터널 공사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 광풍에 지리산을 지키기 위한 시민섭외단체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환경부의 슬악산 케이블카 설치 조건부 승인은 지리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의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언급 이후 경상남도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남 구례군도 조만간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을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리산 개발 행위는 케이블카 설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전북 남원시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시범적으로 운행하기로 하고, 올해 실시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함량과 하동을 연결하기 위해 지리산 국립공원 내 벽소령 구간에 터널을 개통하겠다고 선언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형태로 한다면 터널로 한 3, 4km만 내면 또 지리산의 탐방로 3개를 신설하기 위한 국립공원위원회가 지난 1월 열렸는데, 이 가운데는 보존 가치가 높은 산청 왕등제 섭지와 반달곰의 주요 서식지가 포함돼, 결과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물처럼 쏟아지는 지리산 개발 계획에 시민사회단체의 저지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좀 더 직접 행동이 필요한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것은 환경부나 국립공원공단, 지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들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최근 슬악산 케이블카와 제주 2공항 등 과거와 다른 환경정책 기조 변화가 국립공원 1호 지리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